네 안녕하세요. 네 전 예스부동산입니다. 오늘은 자양동 무궁아파트 매매 물건 현장 나왔습니다. 전염면적 15평 무궁아파트 내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방 2개, 욕실 하나, 작은 거실이랑 베란다, 다용도실이 두 곳으로 보여지는 오늘의 물건지이구요. 욕실만 전체 수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고 현장 오셔가지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네요. 영상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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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